네, 매주 금요일 한발 앞선 시각으로 투자 키워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장 투자 키워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제롬파워비 연준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시장의 해석 먼저 알아보고요. 채권왕 빌고루스의 수익률 저조의 구료, 이 흐름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도 살펴봅니다. 연인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 앞으로 더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그리고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흐름에 있어서도 투자 아이디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미팅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와 함께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부담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빌드기 파적이었다라는 평가 속에 시장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증시가 일단 환율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안도렐리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흐름을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제 그 거시경제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 나오면 따라갈 게 급급합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쏠림 현상이 강한 거죠. 그런데 미국 연준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몇 번 올리건 간에 일단 상황을 보면서 따라가겠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잠재 실업률 같은 걸 잘 모르겠다. 지금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건 맞다. 그런데 그건 약을 써서 그런 거고 약을 떼게 되면 얼만큼 망가질지는 모른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그 약을 좀 줄여가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뗐을 때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는 별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이제 크라이시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시장에 대해서 해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좀 떼고 이런 수고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움직임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연준의 역할을 아마존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스티키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판매자가 제품의 가격을 정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좀 바뀌더라도 그 가격을 한동안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은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 채널이 등장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가격이 빈번하게 바뀌더라고요. 미국에서 소매 가격의 유지 기간이 2008년에 한 6.5개월에서 지금 3.7개월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마존이 미국의 연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영향력이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제도권의 무능함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 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모멘텀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경제를 주단하는 주체로서의 아마존에 대한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뉴스에서 눈에 띄는 뉴스를 봤습니다. 명성을 잃은 채권화, 채권 시장에서 명성이 높은 빌그로스의 펀드 자금이 40%나 유출이 됐다. 올해 수익률 저조에 대한 여파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여기서는 투자에 지금 어떤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빌그로스의 채권 펀드, 채권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올드로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6.5%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꼴등을 달리고 있었죠. 이렇게 저조한 성과는 미국 국채를 샀고요. 독일 국채를 공매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앞으로 각국의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고 결국 채권 가격이 앞으로 계속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테이퍼링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다. 그런데 독일은 이제부터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훨씬 더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고 그만큼 채권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유럽이라든가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제대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했죠. 여기서 실수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베팅에 동참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만한 것들은 먼저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금융시장에 가보면 고객들이 펀드를 선택할 때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맨데이트 그러니까 투자 약정서 속에 들어있는 투자 원칙을 보는 거죠. 그 투자 원칙이 시간이 가면서 워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 투자라는 것이 투자 원금을 지켜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빌그로스의 토탈 리턴 펀드라는 것은 이자뿐만 아니라 실차익을 함께 추구하는 거긴 하지만 과거에 빌그로스의 투자 성과를 보면 정말 해지 펀드를 방불케하는 굉장히 심한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그로스도 투자 원칙을 세우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개인간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크로베스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계 경제가 방향성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기네다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요. 심지어는 파플리즘까지 가살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매크로에 대해서 베팅하는 건 어리석은 것 같고요. 차라리 어디서 가치가 올라오고 어디서 사라지는지 그걸 분석해서 투자하는 마이크로베스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끝으로는 Investment Time Horizon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빌그로스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투자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잉여자금을 갖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점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최근에 중국 일부 지역에서 단체 관광, 한국행 단체 관광이 조금씩 허용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속속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인들 중에서 한국 입국 비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단체 관광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 상품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먼저 중국이 미국의 무역 분쟁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이렇게 한국에 제재를 한다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지금 한국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 얼마 전, 지난 6월에 리거창이 SK나 삼성, 현대의 대표들을 만나서 자유무역을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긴 그림에서 봤을 때 중국이 한국한테 잘해줘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상납받고 시장을 조금씩 열어주는 거였었는데 지금 한국이 사실 줄 기술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호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지금 중국의 내수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의 해외 반출 같은 것도 좀 억제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남의 나라를 신경 써줄 그런 분위기는 못 된다고 보는 거죠. 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해외여행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수가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지출이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부정적인 것 같고 다만 한국에는 그동안 한국 면세점 가운데 해외에서 좀 고생하다가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실라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문제는 해외 면세점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선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내선도 함께 운영하는 곳은 아마 고속철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고속철이 낫다. 이런 시간을 좀 덜 잡아먹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항공사들도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어떤 여행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서 PER이 상당히 높은데요. 규제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그만큼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면세점주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북동부 지역에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덩달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떤 투자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한 전체 돼지의 10% 정도는 살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한 3% 정도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돼지의 수입 관세를 62%까지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차질이 있고 그러면 중국 내 돼지가 부족해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닌가.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돼지를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라이신을 비롯한 성장 촉진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축산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수입이 상당히 대체를 할 거고 당장은 또 돼지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라이신 수요도 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네핏을 서로 좀 상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이런 성장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한 어떤 커다란 스윙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통한 앞으로 백신 수요의 증가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자기네끼리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열 1위가 나머지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열 1위가 동물이나 인간의 몸에서 생존을 하고 서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약을 써서 이걸 갖다가 죽이게 되면 서열 2위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의 서열 1위는 동물에만 서식을 했는데 새로운 거는 사람 몸까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60세가 넘어가면 면역력이 한 10살 정도.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한두 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에이즈라든가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동물에만 서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 일으켜서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전염이 되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잦아진다는 거죠.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성인 백신의 수요가 앞으로 급증을 할 것이다. 여기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수요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백신 산업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에 함께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